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 보급은 오늘 그로제가 엄청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 뭔가 엠케일리 날 것 같기도 하고 앳담 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첫번째는 좀 확률이 높은게 얘랑 얘랑 아 오케이 엠지쓰리로 가겠습니다 아 딱 같은데 여러분 좀 다 엠지쓰리래 이거 엠지쓰리 안 넘으면 여러분이 돈 줘야 돼 피콧홍 빌드 살짝 나와 있긴 해 나 저한테 옥니라 부르는거 왜 귀엽지 옥니랑 옥니랑 뭔가 좀 귀여워 부를때 옥니 물결표 물결표 벌렁 아 아 너무 싫어 근데 오늘 엠지쓰리 킬로그 본적도 없긴 해 차라리 엣닷으로 쭉 밀고나가는거 어때 엣닷으로 갑니다 엣닷으로 뭔가 이 맵은 엣닷이 좀 잘 나오는거 같은데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아까도 엣닷 두명이 들고 있었거든 설마 나만 안주겠어 엣닷 내가 엣닷 얼마나 먹고싶은데 지금 엣닷 쓰고싶어 엣닷 엣닷 낙살 뿜 冬 엣닷 짜증나 아니 하루종일 그로자야 아 왜 또 그로자가 나와 아니 무슨 하루 종일 그로자만 나와 아니 그로자 비율이 몇 프로에 해놓은거야 그래도 에따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음보고 뭐 나올까? 에따... 에따이겠지? MC3일까? 갑자기 마음의 심장이... 아 잘못도 그러자가 나오겠어 에이... AR 먹었는데 파마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에이 아니겠지 그로... 아 이거 에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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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따입니다 여러분 에따 에따 compliqué 왜 있 Robin? 제발... 어.... 뭔가 피쿠콕 느낌이 나 괜찮아... 아직 그래도 이 코가 남았다 그냥 이거 우리 처음부터 천 개 미션이셨다 생각하자 그러면 좀 덜 아까우니까 애초에 이 미션은... 4천 개짜리가 아니었던 거야 주변에 왜이렇게 많아? 주변에 왜이렇게 많아? 차로 훔쳐야 돼 앞에다 한명 더 있을텐데 아아 이 차도 바퀴가 없어 아아 나 바퀴가 다 왜 차가 바퀴가 없냐 튀어 하아 감사합니다 차배달 12길까지 가볼까? 비행기 언제 오지? 비행기 수리 아직 안나지 않았어? 감사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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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었다 아아 나는 보고 먹을거야 다 필요없어 보고 먹을거야 엣다비요 아아 엄막이 없는데 제발 아아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끼 새거 아 진짜 장난하냐 아 여기 나오려고 아 목숨 걸고 먹은 보급이라 그런지 좀 더 열이 받네요 마지막 MG3로 가자 MG3호 이랬는데 앳담 나오면 어떡하지 앳담이요 차 없냐 못하고 온 거야 여기 쟤 어떻게 잡지 삥 파연병 파연병으로 달려라 불바다 이거 바로 불바다 권법 던질거 다 던졌는데 또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고시 고시 보급먹으려면 차가 필요한데 보급 안주나 이 서클에 보급 안주나요 여러분 나 빼고 열일곱 명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왜 많이 살았는데 왜 다 어디 갔나 추락한다 지체도 안 보이는데 어디갔지 야 너희 와야돼 어쩌건데 여기 있거든 형이 아아 죄송합니다 아 아아 어디에 제발 제발 사라져라 살려주세요 나이스 수류탄 나이스 수류탄 나이스 안돼 내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가는 보급이다 보급 못참아 이건 참아야 될 것 같긴 해 소클이 진짜 너무해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위 한마디 봐 오지마 다 잡아야 된다고? 내가 위해를 잡아야 시비킬이 가능한거 아냐? 어우 너네끼리 싸우지마 옵스 실패 하하하하 보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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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에는 에따이 있을거야 아무도 안먹고 냅뒀쓸거야 에따 아 피구공이었네 총알이 봐라 피구공 말이 안된다 무산판에 피구공이 3개 같다 하지만 그냥 치킨 미션 500개도 있었다는 점 비밀 안 돼 피구공 총알이 개맞춤 피구공 총알이 싸운다 치킨 뭐야 이 뽀자라는